경기도 기독교총안합회가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준비위원장 유만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는 모든 지도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정과 국민 화합 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으며 이날 모인 헌금은 다문화 사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산 이주민센터에 전달됐습니다.